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이 대북손금 사건으로 지난 9일 수험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대북손금 사건의 책임을 전부 다 이화영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이 이재명 본인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이화영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이재명식에 빠져나가기인데 과연 이 정도로 이 사건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은 이화영은 과연 이재명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대북손금 사건에 책임을 떠미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곧바로 평화부지사 자리를 새로 만들었고 여기에 이화영을 임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이화영은 이재명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사업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이 취임을 하고 나서 평화부지사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대북사업을 빠르게 추진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신의 대권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분위기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완전히 올인을 때리고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 초중반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좌파 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차기 정권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었던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북관계였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재명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웃사이더 취급을 하고 있었으며 이걸 알고 있는 이재명 역시도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중요한 도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영을 끌어들여가지고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대권을 준비하면서 대북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로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는 전국에서 경기도에만 있었고 그만큼 이재명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몰랐다. 이와영이 전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상황이 빤히 보이는데도 이재명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검찰 측이 이재명에게 경기도가 북한의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 13일자 경기도 공문을 제시하자 이재명은 황당하다. 이와영이 자신도 모르게 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까 결제한 것일 뿐이라면서 자기가 직접 결제한 서류까지도 부정하는 이러한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2018년도 말에 북한의 조선 아태위 실장 김성애가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와영이 쌀 10만 톤 지원을 약속을 하는 친필 편지를 북한에 보낸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한마디로 해당 서류는 이와영하고 이재명이 긴밀하게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라는 정황 증거인데 이재명은 정작 이와 같은 증거가 나오니까 이거를 전부 다 이와영 쪽으로 책임을 넘기고 자신하고 선긋기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빵에 가느니 그냥 바지사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와영이 이재명의 승인 없이 사기업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이런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와영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이 SNS에 공개해 왔었던 남북 교류의 성과 역시도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잡아댔고 보좌진이 SNS를 올린 것일 뿐이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방북을 추진했었던 경희도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김문수라든가 손학교 당시에도 진행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서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이와 같은 주장은 어처우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재명은 SNS 중독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NS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의 성과를 자랑을 한 SNS 게시물을 이재명 본인도 모르게 보좌관이 올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또 일반적으로 보좌관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재명은 전부 자기도 몰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도지사직은 왜 맡은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아무튼 이재명은 이렇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화영에게 돌렸고 또 이화영을 향해서 쌍방울에서 돈을 받아 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비난을 하면서 자신이 그걸 알았다면 그런 사람을 썼겠는가라며 이화영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답변 태도를 보면 다른 사건을 대하는 태도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대장동 사건 때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자기의 치적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이거를 전부 다 유동규의 책임으로 몰고 왔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집돈이나 받아 먹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비난을 했으며 최대한 유동규의 책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만배라든가 대장동 패거리들까지도 합세를 해가지고 유동규 쪽으로 몰아붙였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자신은 책임이 없고 전부 다 자기가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화영 쪽으로 책임을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모르세로 버티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은데 우선은 이 모든 일들을 이와영이 이재명 모르게 했다고 하기에는 이재명의 도장이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찍혀있고 또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영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했는데 평화부지사의 출장은 직속 상관인 도지사의 결제가 필요한데다가 쌍방무라고 관련된 대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실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는 점에서 이재명이 자기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네 바보가 아니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와영이 우렁각시도 아니고 왜 이재명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겠는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며 이재명 측이 검찰 조사에서 너무나도 궁핍한 변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따위로 씨부려놨으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짓거려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진술 조서에다가 서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 대로 우선 짓거려가지고 당시에 상황을 모면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봐도 완전 개소리라 이거를 재판에서 들이밀었다가는 자폭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서명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아무튼 뭐 이제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와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이 이와영 꼬리 자리기에 들어갔는데 원래 이와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쪽의 사람도 아니고 이해찬 쪽의 사람으로서 이재명에게 끝까지 충청할 이유가 없으며 과거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을 믿고 의지했지만 자기를 꼬리 자리기를 하고 부패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는데 현재 유동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와영이 과연 끝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이며 재미있게도 오늘 이와영의 재판이 있고 또 이재명의 추가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인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법정과 검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맨날 입만 열면 능력있는 이재명 일자라는 이재명이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항상 핑계대는 거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바지 사장이라고 외치는 꼴이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맨날 입만 열면